제시카! 제시카! 도와줘! 플레이크!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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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시카! 도와줘! 코옷! confidentlyez! 바위크 colon 비터리 도와줘! 도와줘! 도와줄 panel 시선 크acion 도와줘! 로 Sabo 우리 린 어디 간거야? 남자는 직진이다 지쳤어 어흐 으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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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봐야 돼 린 어딨어? 여기 깜짝이야 어? 목소리 목소리 젠장 린 린 어딨어? 여깄다 엔딩이네요. 시작하자마자 엔딩이야. 어떻게 임신한거야? 아직 죽을 수 없어. 아직 죽을 수 없어. 죽을 수 없어. 넘들이 널 죽이지 못하게 하겠어. 여기 꺼내야 돼. 어떻게 임신한거지 진짜? 어디로 가야 돼? 앞이 보여야 말이죠. 차라리 이렇게 가는게 낫겠다. 그거나 이거나 그죠? 어휴 깜짝이야. 어디가 숨을 곳을 찾아야 돼. 이곳에 숨을 곳을 찾아야 돼. 네. 여행 가자. 막혔나? 막힌거죠. 여긴 아닌거 같아. 그림도 들어가자. 숨어 숨어. 아기가 튀어나오기 전에 안으로 피해야겠어. 너무 위험한데? 밖에 있을 순 없어. 내려가기 도와줘 블레이크. 알았어. 조심히 계세요. 어이구. 미니나 블레이크나 참. 크림 스파게티님이 열개를 온 우주에 힘을 모아 피치피치 우르랄 사를라 기모띠 풍풍 부환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역시 시작부터 몰입도 짱입니다. 고맙습니다. 시작부터 몰입도 짱입니다.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숨 쉬어 숨 쉬어. 뭔 소리야. 대단하다. 한 손으로 와이프를 끌어안고 다른 한 손으로 카메라를 찍고 어떻게 이렇게 다닐 수가 있지? something's wrong it hurts too much I need to lie down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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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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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어디로 가야돼? 여긴가? 신이시여 목소리를 들려주소서 손을 이끌어주소서 신이시여 하느님은 널 사랑하셔 흐흐흐흐흐흐흐 아아 무너진거구나 첨탑 그 저기가 십자가 그게 위에 있던 십자가가 무너져가지고 떨어져서 찌른거구나 겁나 허무하게 죽었네 아우 앞을 좀 아픈 점 보이게 만들어라 어디로 가 어디로 가 가면 되나?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 지금 안전한 것 진찬이 세상 모든 것이 타버린거야 우흑! 이거 어떻게? 지나갈수있나? 빈 몸으로? 어 안됐지 조금만 참아 으으 깜짝이야 가자 조금만 참아 아기는 나올 것 같아 빨리 올 것 같아 저기! 저쪽으로 도망치자 난리다 으으으으으 으으으으으으 It's cold! 주어 Keep moving We talked to you, we talked to you Jesus! Fuck! The storm is getting worse! Wort 으으으아 다섯, 크게 다섯 등반창으로 다섯, 다섯, 다섯 여기있고 힘든데? 이걸 할 수 있어 동학님 감사합니다 I know, baby, I know but you can do this, okay? Just keep breathing Oh, fuck! Fuck! Oh, God! Oh, God! It's going!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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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n! Linn! I can't believe it Oh, God! Oh, Jesus! Ly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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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ynn!! 삼각형 죽인거야? 근데 배는, 배는 여전히 근데 왜 불러 있지? 어? 배는 왜 여전히 불러있는거지? OFF 아, 그랬나? 애 둘을 낳는데도 왜 생각이 없지? 미녀야 수가 있다고? 우리는 그 소중한 밤을 위해 아껴두고 있어 정말이야, 알았어 그, 볼, 볼, 볼 정도는 그럼 너는 네 여자친구인 거야? 대답해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뭐 좋아했어 고마워 티눌프님이 열한 패를 온 우주에 힘을 모아 피츠비츠란 샤랄라 기문드 생선을 포함하였습니다 까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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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당신 아이는 새 힘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 아이는 이미 너무나도 강하다 네 놈 때문에 나보는 멸망했다 신께서는 잔잡고 계신다 폭풍의 출산 때부터 그분은 뭘 원하신 거지? 인류를 멸한 뒤에 누구를 벌하시겠다는 건가? 나는 내 아이들을 죽였다 모두를 한명도 남김없이 완벽하게 신음을 따랐다 하나신께서는 아직까지도 죽을 못하셨다 가이를 죽여라 너에게 사랑을 받은 그 아이의 머리를 짓는 거라 그 아이의 머리를 짓는 거라 신께서는 죽은 자에게 그를 기울이시지 않으시겠지만 하지만 내가 그것을 겪고 싶다는 것이습니다 아 으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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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흐 으흐 으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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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뭘까 682가 뭐예요 이 장면은 딱 존스타운 같죠 어 느낌이 이 앞이 막 시체들 널브러져 있고 이거 봐 존스타운 존스타운을 지나 십자가 앞에서 아 어 음 헤이 블랙 에이 하하하 해보는게 해외 한글에 어디로 가야 돼? 걱정하지 마요 절대로 널 놓치지 않을 테니까 날 절대로 놓지 마 이제 빛은 사라졌어 구세주여 제 기도를 들어주소서 저를 지켜보시고 조용히 잠들게 하소서 지켜보고 계신 구세주여 씻겨주소서 오늘 저의 모든 잘못을 저의 매를 평온하게 해주소서 당신보다 더 평온하게 흠 심오하네요 굉장히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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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화작업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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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한번 했던 거라 그래도 그때보다야 금방 깼죠 그래도 헤맸어 그래도 아니 근데 진짜 이거는 엔딩을 봐도 이해가 안가는데 한글판으로 봐도 진짜 도대체 왜 임신한 거고 이거 혹시 아는 분들 계세요? 왜 임신한 거고 도대체 그 아이는 뭐고 열린 결말이라고 하기에도 참 너무너무 난해한데 너무너무 난해 약물? 아무리 약물이라도 그렇게까지 끝까지 하여튼 그래요 블레이크의 죄책감이 만들어낸 환상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아기를 블레이크만 본 건 아니잖아요 뭘까 그 그 제시카 쪽은 잘 알겠어 제시카 쪽은 진짜 블레이크의 그 죄책감으로 인한 계속 환상이 보이고 뭔가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기가 계속 같이 있어줬으면 살았을 수도 있는데 아 모든 게 다 환상이라고 헬기 추락에 모두가 죽고 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이미 추락했을 때 모두가 죽었던 거고 블레이크만 살았던가 어떤가 음 그렇구나 임신한 거 저거 착각이고요 가끔씩 이상한 빛이랑 소리가 들리잖아요 마을 전체에 그게 사람들을 미치게 하는 거래요 아내는 뱃속에서 죽은 거래요 그래서 아이를 들고 있을 때 아이 그림자는 없어요 그래요 아내가 뱃속에서 죽었다는 게 뭐야 배? 배 안에서? 헬기... 헬기에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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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이 다 착각이었다 흐흐흐흠... 음... 음.... 음... 음... 해줘서 등반들의 손짓이 영 Państwo 음... 음... 계속 그 제시카 얘기를 하네 그죠? 아이를 낳는 것과 죽이는 것과 같은 것 음... 흐흠 그니까 착각이라는 거죠 다 다 환상이고 다 환각이고 그런 것 같네요 그렇구나 모든 환각이 끝나면서 모든 환각이 음... 끝나고 죄책감을 해소하며 죽는 것이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 그렇군요 아... 그렇군요 아... 음... 여기서 끝이구요 또 늦은 시간까지 함께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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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